안녕하세요. 세나촌 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봐도 대나무 죽순처럼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대나무 죽순 닮았다고 해서 옥죽이라고 하고 뿌리는 황정이라고 부르는 바로 산둥굴레입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새순의 모습입니다. 줄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뿌리는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잔뿌리가 많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길게 뻗습니다. 이 재배한 것하고 이 자연산 둥굴레하고는 자연산이라서 굵기는 더 적습니다만 약효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둥굴레 뿌리의 모습입니다. 뿌리는 잠시 그대로 심어두고 이렇게 봄철에 어린순을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뿌리는 봄철에도 채취하는데 늦가을에 채취한 게 더 약성이 좋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새순 몇 개 채취했습니다. 바로 산둥굴레 새순입니다. 이 둥굴레는 TV방영에서도 혈당을 떨어뜨려주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본다고 방영된 바들도 있고 성질은 차가운 성질이면서 사포닌 등 다양한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양강장에도 좋고 만성피로, 허약체질, 당뇨, 고혈압 등 그 외에 다양한 효능이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성장발육에 좋고 또 노인들에게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. 칼슘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외에 혈액순환, 성인병 예방, 독소제거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산둥굴레였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